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맞이해서 저희 가족은 산을 찾았습니다. 산을 찾은 이유는 시내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으나 눈은 안오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찾아서 이렇게 산을 놓았습니다. 다행히 저의 바람대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참 기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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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올라야 할 언덕입니다. 여기에서 숨을 좀 잠시 고른 다음에 스노우슈를 작용하고 저 언덕을 향해 질주하겠습니다. 고지를 향하여 전진 경고 백악 님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제 5분의 3정도? 3분의 2정도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들 더 천천히 가. 변님 잘한다. 역시 파워풀. 하하하하 해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도 힘이 많아. 응. 우리 딸도 힘이 많아. 좋아. 에너자이즈. 응. 낫다. 힘이 매우 많아. 그 힘자랑 할 필요 없는거야. 응. 항상 항상 저기 조심. 안전. 안전 조심. 야 오늘 펄픽 왜다. 날씨 너무 좋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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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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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게. 천천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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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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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most stopped 벤지민 아 고생했어요 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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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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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도착했어 자 펜이 있으세요 아 이게 잘 들어봐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라인 그릴께 동고 포더 때로에 캐나다에서 한국 등산객들이 죽었어 왜냐면은 이런 데서 조금 더 보려다가 사진 찍으려다가 좀 더 가다가 애벌레츠 생겨 눈이 뭐랄까 산사태가 딱 만들어져 안가는거야 그리고 어 저기 오늘 아빠가 이제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 유절리 아 모스 피플 원 투 와이 크리스마스 데이 디자이어 와이 크리스마스 근데 예사도 아빠가 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레인이 크리스마스 야 그래서 어 어 저기 산에 가면 눈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와서 와이 크리스마스를 엔조이 하자 이렇게 와서 그런데 눈도 많이 와 있고 또 함박눈은 아니지만 눈이 되는다 지금 스노윙 자 완세를 부릅시다 하나 둘 셋 와이 크리스마스 다시 와이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와이 크리스마스 그래 빅초 찍 빅초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ultralight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찍해? 추워! 오, 나 먹지 않았어요 아니! 치즈! 치즈! 아리조나 대섭 근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스노우 대섭이야 스노우 대섭이라고 말하고 설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저기 나무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 다시 내려가자 자 가 누가 먼저 갈래 여기는 힘든 길 아니니까 위험하진 않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잠시만요 힘들어? 공주 칼라다 공주 칼라 목말라? 갑자기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룸이 유따 유따 유디 인간이 완전 높아 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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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따 그니까 그니까 라인클라우스 그니까 라인클라우스 그니까 라인클라우스는 노란색 자 위쪽은 약간 상태가 좋고 눈 오고 이 아래쪽은 좀 너무 컴컴하다 귀신 나올게 크리스마스 귀신 저 파기 아 좋다 조금 더 걸어 올라와서 보니 저 앞에 틴벌라인 날치가 보입니다 아직도 마운트 후두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이니까 저기가 해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남쪽 방향 같습니다 여전히 남쪽 방향은 날씨가 안개 끼어가지고 흐릅니다 오늘 아쉽지만 눈산의 아름다운 모습 마운트 후두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는 마운트 후두 항상 눈에 선합니다 안 봐도 제 머릿속에 탁 떠오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못 보고 내려갈까 합니다 저 밑으로 와이프하고 애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단지 와이크리스마스를 한번 즐기기 위해서 나왔고 또 그것뿐 아니라 집에 있으면 보니까 전부 각자 플레이를 하더라구요 또 애들은 영화를 보고 또 한쪽에서 또 다른 킷은 또 게임을 하고 또 와이프는 또 한쪽에 자기 방에 가서 또 TV 보고 연습하고 저는 나름대로 또 다른거 하고 각자 플레이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웃도어 행사를 함으로써 하나의 전통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랜 킷들이 또 태어나면 우리 아들 딸하고 손을 잡고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을 찾았다 이런 그 전통을 하나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의 바람대로 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을 이렇게 우리들하고 갔었는데 우리도 한번 그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그런 전통을 한번 전통이랄까 뭐랄까 의식이랄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놀라갑니다 잘 놀라갑니다 여기로 오면 빠지겄다 응 빠지겄다 응 빠지겄다 자 이리와 자 이리와 서 저의 어디 아 이리와 여기 안 돼지 잘 돼? 돼 이제 걸어가 경사가 없으니까 안내려가는거야 아이고 험한 언덕을 좀 힘들었지만 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오우 슬라이딩 발로 브레이크 만들어 발로 오케이 발로 브레이크 오우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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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슬라이딩